직장 내 성취행과 성폭력은 오랜 시간 동안 근절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피해자들의 심리적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직장 내 건강한 문화를 파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지속되는 배경에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직장 내 구조적인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두려움과 사회적 낙인 으로 인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성취행 성폭력 문제가 여전히 만연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직장 내 성취행과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종종 깊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침묵을 강요받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물리적 상처에 그치지 않으며 심리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낙인이 결합되어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직장에서의 보복이나 고용불안 그리고 동료들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을 걱정하게 되며 이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새로운 고통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게 만듭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피해자들이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며 성추행, 성폭력 문제가 여전히 직장 내에서 만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피해자들이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박탈하며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직장 내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부당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과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와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법률과 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복잡한 신고 절차 그리고 법적 보호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해 법적 대응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거나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법적 한계는 피해자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성추행과 성폭력이 직장에서 근절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법적 보호와 함께 중요한 것은 제도적 개선입니다.